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위기지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두 분 더 해주셔서 1157분 실천하게 됐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수용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요.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다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독을 쌓자. 제가 앞에 썸네일 다음에 적선지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 필류여왕이라 역경 주역 문원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독을 쌓으면 그 집안은 경사가 넘쳐나고요. 공독을 안 쌓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자기 주변을 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이번에 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큰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마감 시장입니다. 저녁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200 선물 마이너스 37.51% 여기에 가시면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비언디 산책님 최근 대사님 유튜브 보기 시작했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동교련 두 군데와 난민기구 한 군데 4년차 진짜 오래 하셨죠? 꾸준히 후원 중입니다.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대사님 권고대로 동네 주민센터 한 번만 가정 후원도 하고 싶네요. 선한 영향력 늘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비언디 산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해요. 좋아요 댓글이 좀 늦게 올려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바타님도 올려주셨는데 항상 소중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남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새 가정에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이 더 나면 한국 후원 계좌도 늘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채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하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얻으실 수 있어요. 돈이면 돈 아니면 건강이면 건강 다 하셔요. 그래서 이분도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난민, 그 다음에 아동결연 이렇게 하신 거죠. 저보다 먼저 하셨네요. 그래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가서 좋아요 댓글 폭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공덕은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금액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좀 떨어졌고요. 지금 시발유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고 내리고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유로전이 이제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 상당히 지금 그 다음에 억만장자도 생활비 계속 올라서 지금 힘들다. 엄살이죠. 지금 바꾸면 애들이 엄청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 이 할망고 진짜 아, 메롱이네 진짜 네, 뭐 경제 낙관나 이런 아주 머리가 완전히 우동사리로 돼있나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진짜 아주 웃기는 할망고야 보시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애들이 자꾸 구라를 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잘 좀 보시고요. 이제 그 어떤 7일 날, 오늘인가요? 네, 뭐 어디 가서 이제 연설한다고 하는데 좀 보시고 여기 대표적인 구라쟁이 있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실험율 최저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네, 완전히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눈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델, 해고 어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잘 보시고 이겁니다. 네, 선행지수 US Reading Indicator 이런 거 안 보나요? 재무장, 저기 연준 의장 출신 맞아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보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침철하고 아니, 이런 중요한 그 공개된 자료도 안 보고 변방에 저기 그 대한민국 시골에 변방의 장수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데 참 이상한 할만고예요. 지금 침체에 들어섰잖아요. 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핏 지표 자, 거시 지표죠. 상당히 과대평가되었고요. 157.1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및 GDP는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한참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거고 자,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담컨버블에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만 나타낸 거죠. 네, 장기지표, 거시지표. 자, 이거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215에서 반이면은 100 정도 와야 되거든요. 아직 멀었죠. 158이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 보지만 이게 한 120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네, 이거. 아직도 지금 한 3, 40%는 더 빠져야 된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고 앞으로 이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된다.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주식시장은 더 하락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CNN 공포탐욕지수 예, 얘가 살짝 미쳤거든요. 이게 왔다 아래 갔다 아래 하는데 단기지표는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래서 고점 저점 자, 여기서 롱, 숏 자, 그 다음에 롱 자, 여기 숏 네, 롱, 숏 롱 하려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네, 숏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얘는 네,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각 총 7개의 지표가 다 탐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변동성만 빼고 네, 요것만 이제 공포권에 있는데 네, 미 회사자 정크본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고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죠. 차라리 숏 포지션을 살짝 구축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연습이. 음, 연습을 해봐야 상당히 어, 내가 어떤 포지션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지표만큼 이것만큼 잘 맞는 게 없어요. 네, 지금 내로림만 남았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가 있죠. 70 넘어서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 이후로 최고거든요. 이 지표 자체가 주식시장하고 좀 틀리죠. 주식시장은 고점이 살짝 높아졌나요? 네, 근데 아직도 멀었는데 얘는 최고 고점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은 상당히 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 네, 피어싱 라인 네, 뭐 불리시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점, 고점, 월봉에서 61.8% 찍고 딱 양봉을 만들었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두 개의 양봉이죠. 다음 주에 만약에 하나 더 상기면 대세 상승으로 다시 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양봉이 쓴 이후에 엄청 올라가죠. 네, 양봉이 쓴 이후에 조정을 줘도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상승 신호가 됐고 다음 주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자 모닝스타 해갖고 짱떼 양봉으로 몇 원 올랐죠? 역의 환율 9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지금 이제 위로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대충 설렁설렁 받다가는 엄청난 큰일 날 수 있다. 왜? 만약에 1447원 넘어가면요. 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한원에서 개입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데 그거는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보시고 원달러 환율 흐름 잘 보시는데 네, 그 이면은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는 자, 블리쉬 잉걸핑 자, 월봉에서 주봉 똑같이 두 개의 큰 양봉 네, 생기고 있고 자, 시그널선과 그 다음에 RSI선이 골든크로스 났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네, 3화이트 솔죠. 네, 그죠? 음, 그래서 상승의 초입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엄청난 자, 보시면 요게 이제 큰 양봉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뭐죠?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여기 이제 내려가려면 상당한 네, 매도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3화이트 솔죠. 상승의 폭발적인 상승의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유로는 까꾸로 까꾸로 어때요? 네, 다클라우드 카바 주봉에서 자, 두 개 쇼어링 스타 이후에 은봉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주 상황 보시면 3 블랙 크로우 된다면 네, 엄청난 폭락을 예고하는 거죠. 1봉에서는 3 블랙 크로우 여기 네, 보시고요. 네, 다클라우드 카바 3 블랙 크로우 그래서 주봉에서 쇼어링 스타 나온 이후에 저점 깨면서 내려오는 그러면 자, 이 반등은 끝으로 이제는 어 유로가 약세가 될 것이다.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가 지금 70불 근처 74달러 여기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앞으로 이 동향 슈발효과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물가가 안정이 안되면 연준이 살짝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지금 계속 확대는 끝났고 축소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살짝 반동만 나왔을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미 국채죠.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3% 제가 3.8 얘기했고 여기 3.8 그 다음에 3.9 잘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자, 만약에 얘가 여기를 넘는다면 네,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자, 국채 쪽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일단 긴장을 하시고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월물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2년물 네, 똑같이 올라가지요. 자, 5년물 그 다음에 자, 10년물 자, 이런 상황이고 30년물도 네,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예, 신기하죠? 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죠? 그래서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자, 금리차 좀 보시면 다시 또 다이빙 네, 저점을 향해서 자, 3 10년물과 5년물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물과 네, 5년물 네, 5년물 네, 다시 내려오네요. 메롱이네요. 자, 다시 또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있죠. 네, 엄청난 널뛰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 자, 그래서 인버전 이후에 폭등의 상황들이었는데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보시죠. 네, 자, 일단 인버전 이후에 주식시장은 이제 폭락을 합니다. 올라갈 때 네, 정상화되는 거죠. 금리가 자,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오르기도 하고 자, 어떤 고점 부분에서 폭락을 시작을 했고 자, 지금은 먼저 폭락을 했죠. 네, 중소형주들 예언 네, 폭락이 먼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다시 또 개기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지금 개기고 있는 거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조만간 얘가 확실하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면 이것도 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일드 정크본드 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갭으로 떨어졌다. 갭으로 올라가면서 어벤단드 베이비 확실한 반전 패턴이 생겼고 이제는 네, 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나왔죠. 그래서 하일드 정크본드 쪽에 네, 한계 기업 네, 그 다음에 정크 회사들 다 망하는 쪽으로 지금 네,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앞으로 어, 상장 폐지 이슈가 이쪽에, 그죠? 네, 그죠? 파산 그런 이슈가 이제 나올 때가 되면 이게 엄청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NDQ 자, SPX 네,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 네, 이 상황 네, 1929년 2000년 상황을 명심하시고요.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DJI 하나, 둘 하고 지금 이제 내려온 이것만 남은 거죠. 네, 이제 이게 남은 거예요. 이거 요거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요. 네,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번째 그래서 확실한 네, 버블 붕괴 신호들이 이제 뜨고 있고 네, 버블은 붕괴됐다는 신호는 얘는 벌써 나왔어요. IPO 소용주들 네, 그래서 중간에 엄청 폭락 재작년 11월 달에 얘기 나온부터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이 왔고 또 살짝 반등이 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네, 얼마나 거품이었으면 이 이 상승분이 다크한 버블의 몇 배? 네 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다 해먹고 지금 네, 완전 개털이 된 거죠. 이거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뭐만 보면 되느냐 20달러 붕괴만 되면 보면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음 이제 버블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미리 얘는 다 빠졌고요. 네, 이런 상태로 갈아 두시고 자, 주택 자, DR 호튼 보면 엄청난 월봉에서 도지 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살벌하죠. 네, 그래서 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얼마나 가려고? 네,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쪽에 엄청난 버블이 꼈어요.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서프라임 네, 이번에도 엄청 그죠? 네, 내려가야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2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빠지는데 네,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고 버블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다음에 주택에 관련됐기 때문에 얘는 같이 빠지면서 더 많이 빠지는 네, 그냥 이게 거품이잖아요.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블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시고 자, 러셀 2000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도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네요. 그래서 이쪽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자, 드디어 여기 이 다지 이 저점을 엄청나게 다지다가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40까지 가면은 다행 그래도 나스닥 폭락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네, 완전히 빤스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생기면 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뭔 일이 터졌구나. 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거죠. 네, 여기서 40에서 더 치고 나간다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잘 보시고 자, 큐, 큐, 큐. 네, 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자, 반등 고점을 치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실제 나스닥 지수는 네, 여기 어, 자, 고점, 저점, 더들림 61.8% 부분 그래서 파동은 A파, B파 지금 C에 1, C에 2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1, 2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3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3파는 7천선? 6천, 7천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 4, 5 어, 그래서 1, 2, 3, 4, 5 그러면 한 5천에서 6천 아니면 4천까지 더 많이 내려가면 자, 이런 상황으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 지금 현재는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7천선은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4천선까지도 이런 것이라 자, RSI 49고요. 네, 아직 그 상승 신호가 없어요. 네, 윗그림자 생기는 거 보세요. 윗골이 네, 주봉을 보실래요? 네, 주봉은 네, 하라미 크로스 네, 끝났다고 보는 거죠. 네, 앞으로 물론 시장의 유동성이 더 들어오고 하게 된다라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자, 얘도 고점, 저점, 되돌림 자, 50% 61.8% 근처까지 갔다가 자, 얘는 파동이 좀 틀려요. 보시면 자, A파 얘가 B파입니다. 틀리죠? 나스닥이랑 음,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여기 더 갈 줄 알고 딱 폼 잡고 있었는데 지표를 보니까 네, 고점을 찍었죠. 물론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들 눈여겨보시고요. 저도 좀 까였습니다. 지금 이거 네, 그 다음에 실제 반도체 지수 보시면 이렇죠. 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그래서 닷컴버블에 지금 데자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A, B파 지금 C파 무시무시한 C파가 남아있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예상은 한 천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73%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이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이거 대략 천선 정도 보시면 돼요. 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C파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P500인데 S&P500이 여기 고점을 못 넘었죠. 그래서 지금 파동이 얘가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겹치거든요. 다섯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쐐기형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자, 이런 쐐기형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어, 이게 극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딩 네, 다이곤을 네, 하락에 초입돼 나타나는 그런 형태 그러면 이게 1 A파 B파 지금 현재 이게 C파동 그럼 이거는 자, C의 1 W XY 파동으로 해서 상당히 높이까지 왔죠. 그래서 이게 2파고 지금 현재 3파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얘는 진행되는 걸 보고요. 진행되는 걸 보고 세부 파동도 카운터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올 때 작년 8월 16일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파동이 다섯 개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C의 1 그 다음에 C의 2인 줄 알았는데 복합 파동으로서 W X Y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좀 더 오버슈팅이 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단기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앞으로 상황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거래향은 많이 안 터졌는데 조금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는 못 올라가요. 얘는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계속 간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고점을 못 넘죠. 여기 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저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네, 4개월째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0년 동안에 아니면 13년 동안에 상승을 마치고 하락하고 자, 이렇게 딱 저항에 부딪혀있는 민스키 모먼트 패턴과 너무나 똑같죠. 지금 현실 부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이버전스 딱 잘 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한 2만 선 정도까지 18,0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요. 자,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지금은 리세이션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정책 위반자들의 그 설레발은 패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을 남은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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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